맨날 하던거니까 그래서 아들이 의결을 준비해 춤추기에 한번 해볼거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보츠 히든기능 이거 장난이 아니야 외국에는 이거 1대1로 만든 건담 석상같은거 있잖아 비슷한 원리잖아 사이즈 망신거지 히든기능이어서 들어가있어 얼마나 꼭 공성기능하고 싶길래 택현 눈가 안아frei Bl crust 손 4소 5 5 4 저게 어디있다니? 페이보라고요? 오늘 오실게 다행히 내가 있을때만요? 아 네 그러네요 특별한 행운이 아 꺼지는거 아니에요 이제? 아 꺼지네